인권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인권운동은 어떻게 시작되느냐고 물어보고 어떻게 시작하면 인권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권정책을 할 수 있고 묻는 분들 종종 있어요 인권은요 그것이 운동이든 인권은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인권은 운동의 영역이 있고 정책, 팔러스 영역 인권을 정책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연구의 영역이 있어요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유학 가서 인권 연구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정부에 들어가서 인권 정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인권 운동, NGO나 인권 단체에 가서 인권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 이 세 가지 큰 영역이 있어요 하지만 세 가지 영역의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인권 운동의 출발은, 인권 정책의 출발, 인권 연구의 출발은 뭐로부터 하는지 아세요? 인권은 고통받는 사람의 호소와 그 절규에 길을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 살려! 이 소리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절규입니까?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인권적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영화 요즘 나오는 거 종종 있죠? 고문당하는 사람의 그 뼈가 쓰러지는 그 고통의 절규 먹을 거를 먹지 못해서 숨이 마지막 넘어갈 때 이 나오는 그 정말 듣기 어려운 아주 미세하게 들려오는 그 신음 소리요 엄청난 고통의 소리예요 그 호소와 절규에 길을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방법은요? 전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호소와 절규를 들으면 방법은 모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살려라고 외치는 사람한테 당신 무슨 방법으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물어봐 북한 인권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사실 다 알아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절규, 호소가 내 귀에 들리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응하지 않으려면 그것을 넘어설 만큼의 어떤 가식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나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무언가를 가져와서 설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고요? 어준 대사님이 앞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가 아니다는 거죠 왜 하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보고 종종 묻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요 아프가니스탄 난민 캠퍼에 가서 인도네시아 쓰나미 있는 데 가서 서멀리아 같은 데 가서 좀 폼나게 영어로 해가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것도 잘 안 들리고 북한 사람은요 우리 조선말로 조선말로 흐느끼고 조선인의 감정으로 자기의 고통을 절규를 내뱉어요 제가 조선어 네이티브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고요 가장 잘 반응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냐고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요 또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절규와 고통이 엄청난 목소리로 저희들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돼 있어요 UN에서도 인정했고 오준 대사님 스피치에도 나와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호소와 절규가 우리 조선말로 조선사람이 가장 잘 반응하고 들을 수 있도록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권은 고통받는 사람의 절규 호소에 기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절규 호소를 들으면 반드시 반응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인권적으로 반응한다고 당신 북한 사람이야? 나 그럼 관심 없어 당신 내가 정치적 신념이 달라 나 그럼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 살려!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인권적으로 저희들은 그 소리를 여러분들보다 먼저 들었고 먼저 반응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저도 원래 북한 인권 전문 연구자가 아니에요 저는 북한 정치를 연구하는 북한 정치 연구자입니다 저는 북한 인권을 전공한 적이 없는데요 저희 북한 인권 정보센터가 수 20명 갖고 연구원 있지만 북한 인권 전공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아니에요 인권에 무슨 전공이 필요합니까? 기 열고 들어오면 돼요 기 열고 마음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인권적 반응학이 다 태어나 있는 거예요 정책 그 뒤에 정책에 대한 공부하시면 되고요 연구 그 뒤에 연구하시면 돼요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두 개의 영상도 봤는데다가 절규와 호소를 들으면 반드시 인간은 인권적으로 반응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저와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걸 한 번씩 이 사진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평양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북한은 어두운 나라다 남쪽은 밝은 나라다 이런 의미도 있고 남쪽은 섬나라하고 북쪽은 대륙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통일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 관심으로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통일교육 전문의이기도 한데요 사실 통일방안도 잘 몰라요 제 고백이지만 중앙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통일방안 교과서 많이 나왔죠 외우려고 하면 또 대통령 바뀌고 바뀌고 그리고 또 바뀌고 해서 마지막 안 바뀔 때 외우려고 사실은 안 해왔는데 그 뒤로도 안 바뀌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래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는 통일을 원하긴 하지만 통일지상주의자는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라도 통일하자 모든 걸 희생하고 통일하자 이런 식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1차적인 주장은요 북쪽의 인공위성의 촬영 이 사진이 이만큼은 아니고 이 정도 중국의 동북 삼성 정도의 사진이 이곳에 찍히면 저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사람이에요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족하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의 모습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 사는 곳으로 보이세요? 평양 갔다 오고 북한 다녀왔다고 막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평양 갔다 왔으면 평양 갔다 왔다 그래야 돼요 평양 가보니까 건물이 화려하고 고친 건물이 있고 쌈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평양에서 한 벌쩍만 나가보세요 이 사진이에요 평양하고 북한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정도가 나타나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감시도 있고 상당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고 하는 데는 별 지장 없어요 저는 그 정도의 삶이 북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면 저는 이걸로 쓰기 좋다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통일이 안 돼도 안 되는 영어 좀 더 공부해가지고 소말리아로 가든 거긴 좀 위험할 것 같고 다른 나라 가서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던 그런 삶을 살 생각이에요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런 식이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면 저는 그 정도면 되는 거다 저는 이게 인권하는 사람의 생각이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통일권 정치인들이 할 거고요 왜 북한 인권이냐 오늘 강의 제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 인권은 북한 사람의 권리 이런 말이죠 왜 북한 사람이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아듣고 제일 잘 반응해 줄 수 있는데 알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반응해 줘야 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11만 건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숫자가 11만 건이니까 많아 보이죠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잘 가늠을 못해요 동서독에서요 동서독 분단되었을 때 동독에서 서독으로 통일되기 전에 넘어온 사람이 450만 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3만 2천 명 왔어요 450만 500만 명 가까이가 왔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서독 정부가 서독의 법무부에서요 1961년 베를린의 장벽이 만들어진 다음부터요 통일되는 1990년 30년 동안 45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전수를 대상으로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 피해 사건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 모델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동안 450만 명 가까운 사람에게 조사한 결과를 통일되고 나서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해주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하겠다고 실제 처벌은 잘 못했습니다 대신에 법관이나 국가보호부 이런 요원들 재임용할 때 탈락시키는 물론 이것도 그런 처벌이죠 형사처벌보다는 그런 용도로 주로 사용했는데 거기 사용했어요 사건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30년 이상 조사한 결과가 4만 3,190건이었습니다 4만 3천 건이요 물론 저희들이 조사하는 방식하고 범위가 좀 차이가 있지만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희들 20여 년 동안 3만 명 정도의 숫자에게 7만 건 넘게 사건을 갖고 있는데 동소독 4백만 명 이상에게 30년에서 4만 건이었습니다 동독이 붕괴될 때 동독의 인권 수준이 가장 최악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동독이 붕괴될 때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였습니다 아세요? 90년에 만 달러였어요 대한민국 그때 얼마예요? 88년 서울올림픽 할 때 대한민국 만 달러 택도 없었습니다 동독은 사회주의권 중에 최고의 부자 나라였어요 만 달러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만 달러 되는 나라 10개 국가나 될 정도였습니다 그 만불이 넘는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4만 3천 건인데 지금 제대로 북한 안에 가서 조사하지도 않았고요 온 사람들이 30만 명 300만 명도 아니고 3만 명인데 이분들 조사한 게 7만 건이 넘습니다 북한 안에 조사하면 수천 만 건 아니라 수십 뭐 수억 만 건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의 응축된 모든 고통을 갈아서 합쳐놓은 목소리들이 지금 전 세계로 퍼지는데 한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이 목소리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절규가 우리한테 들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의 반응은 지극히 비인권적입니다 타고난 거거든요 인권적으로 반응하기 타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인권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굉장한 숙제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 가지고 변명을 해야 돼요 엄청난 논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나는 원래 양심이 없어라든지 이성을 집에 두고 왔어라든지요 내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양심과 이성을 도시락 속에 열어놓고 아직 안 열었다든지 뭔가의 다른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권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구조를 갖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이건 구조적인 겁니다 인권은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권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나라 인권 문제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영역을 갖고 있어요 연구 정책 운동 활동 이 세 가지 영역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역을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권 문제에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가해자는 사회적 강자 이치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여성들에게 큰 어려움 있는 미투 이게 뭐예요 가해자는 강자예요 대통령 후보자가 될 사람이었든 시장이든 직장이 높은 사람이든 전부 사회적 강자 이치에 있어요 피해자는 약자 이치에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연구하는 사람이든 정책을 하는 사람이든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이든 기본적 관점은요 인권은 정책이든 연구든 활동이든 모두 기본적 관점이 가해자를 제약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권 문제라고 하면 나는 발령을 받아서 지금 인권 정책을 담당하고 다른 보직으로 갈 거다 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만큼은 모든 기본적 관점은 가해자를 누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자 마찬가지예요 활동과 일반심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관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강자를 제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이거 강자가 가해자거든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자를 제약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고요 긴장감이 생기고요 갈등이 반드시 생깁니다 긴장감 없이 불편함 없이 갈등 없이 인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30년 연구해봤지만 그런 사례는 그런 연구는 어떤 교과서에서도 어떤 논문에서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편해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긴장이 유발되니까 하지 맙시다 이거 나중에 합시다 미룹시다 이런 논리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가해자를 지지하는 가해자 입장이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불편함이 생깁니다 충돌 반드시 생깁니다 있을 수 없어요 이걸 피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기본 관점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 그거 외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외면하고 많은 사람 편에 서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정당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은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가해자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가해자와 그 세력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고 갈등이 발생하고 그래서 회피하고 묵인하자고 하는 것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침묵만이 아니고요 이 입장 자체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정치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인권 모르겠고 최대 이익을 위해서 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기업인이다 인권 대학 때 배웠는데 모르겠고 가슴이 와닿지도 않고 아이고 당신 돈 벌이하는 사람인가 그래 살아라 에라이 살아라 정의롭지도 않고 당당할 수도 없지만 넵도프라마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히 앞에 인권이라는 걸 붙인 사람 인권 활동가든 인권 운동가든 특히 인권 정책을 하는 사람 인권 정책을 하는 사람 정말 반성해야 돼요 인권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피해자에게는 거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사람들까지 내가 아유 지금 승진을 해야 될 찰라인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내가 그 밑에 승진해야 되는데 차마 말 못하겠다 난 옆으로 좀 삐껴나게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자가 인권이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은 최소한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피해자에게는 이 사람들이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에 2400만이 거의 그 입장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누가 유일한 희망이에요 인권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 사람이 유일한 희망인데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들 극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아마 이분들의 유일한 희망은 자신들의 절규와 호소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남조선 사람들 일부 아마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조선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한 맺힌 피 끌어오려는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을 겁니다 인권운동과 인권정책이라고 단어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을 가해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인권개선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연구가 있으면 전 당연히 그 방법을 쓸 겁니다 당연히 아직까지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있으면 아마 저세상 갈 때까지 못 찾을 겁니다 찾아봅시다 이 사람들을 찾아봅시다